국내 최초 미디어 콘텐츠와 첨단 기술에 융복합시오. 다분야의 우수기업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진행되는 행사,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에 왔습니다. 여러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방송사까지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 IP샵도 DMTS 행사 전시를 개시합니다. 작년 IP샵 행사를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에서 전해드립니다. 많은 기업들이 체험존을 설치한 만큼 전시만에서는 이목을 끌기 힘든 상황. 골드 스폰서, IP샵도 질 수 없다. 지금도 핫했지만 당시엔 더 핫했던 AI 체험존을 오픈한 IP샵. 이제는 누구나 문장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제는 정말 누구나 예술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네요. 다양한 사람들이 AI를 체험하며 어떤 영감을 얻었을지 4차 산업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외도 IP샵은 DMTS의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4차 산업의 주축으로 떠오르는 디지털 자산과 웹 3.0 IP샵의 메인 아이템 지식재산의 미래가치까지 IP샵 임원분들의 멋진 강연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IP샵 채널에서 확인해주세요.